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순위도형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봤었고요. 순위도형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 보니까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된 건 아니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대충 이런 상태로 되지 않을까 해서 해봤는데 하고 나니까 이걸 가지고 많은 자료를 쓰게 돼서 그래서 활용도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겠어요. 매번 이런 식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고 계속 그렇게 쓰다 보니까 쓰임새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이 도형을 한다는 건 도식화한다는 건데 도식화한다는 거는 이게 제한되는 게 아니라 확장되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내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제한한다. 이거를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문제가 어떻게 이거 하나로 다 제한이 되느냐. 제한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는 게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이해해야 할 부분이 어떤 사고가 있는데 이 사고를 도입하는 것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사고 책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많은 생각들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고적으로 생각들을, 표현을 막 이렇게 표현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그냥 바다가 펼쳐지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끝도 없는 거죠. 이렇게 한두 끝도 없게 되는 것을 좋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바다에도 이게 한두 끝도 없는 바다에 뭐가 그어지냐면 해보가 그려져요. 해보라는 게, 지도라는 게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아니 왜 멀쩡한 바다에 그림을 그리는가 이걸 왜 도식을 하는가 그래서 도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도식에 대해서 해보 해보 보면 신기하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깜짝 놀랄 텐데 이게 해도라 말이에요. 해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가 다녀요. 배가 안 다닐 거면 모르지만 그러니까 망망대해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게 도식화된 거란 말이에요. 도식화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식화된 이런 이해를 가지고 그래서 배들이 움직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목적지에 보단하는 거죠. 좀 더 대적인 그림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다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야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거는 사고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자체가 그냥 망망대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상담도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앞으로 가고 있는 건지 뒤로 가고 있는 건지 상담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내담자가 상담을 받는 사람이 그런 어떤 모호함과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저희가 유료로 상담을 하는 경우라면 무료로 한두 것도 없이 상담자의 시간을 그냥 다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할 수 없지만 상담자도 시간에 한정이 있고 그리고 또 피상담자, 내담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고 또 유료에서는 자기 돈이 이제 아까운 거죠. 그래서 무료 상담에서는 하고 싶은 말 착하게 되지만 유료 상담에는 자기도 돈이 아까우니까 돈을 내고 또 상담을 하는 거니까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러면 도시화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이 사고를 체계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도시화하고 항로, 항로도 있어요. 비행기가 가는 길이 있어요. 배가 가는 길이, 비행기가 가는 길이 있고 차도도 있죠. 인도도 있고 사람이 가는 길이, 사람이 갈 데 없는 길이 산에도 길이 있어요. 그냥 막 산을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산에 길이 있어요. 그 길로 다니는, 나무 사이를 헤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길을 만들고 그 길을 따라가서 변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길들을 만들어가는 게 지금 우리 문제진단법에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개념은 우리가 이전에 생각해 봤던 다른 통합주의의 상담에서는 이런 식의 개념은 좀 없지요. 심리학에서 이런 식으로 이걸 도시화한다. 구조화는 돼요. 상담 구조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구조화하는데 이 구조화하는 것도 이 전체적인 어떤 생각을 그냥 기승전결로 낳는다. 아니면 또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낳는다. 상담 시작, 상담 진행, 상담 종결 이런 식으로 낳는다. 그래서 그 체계 자체가 정신분석의 상담 구조화도 결국은 상담 시작, 상담 진행, 상담 끝 이런 식이에요. 상담 단계의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좀 막연하죠. 그걸로 상담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 성형상담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구조화해서 그래서 통찰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구조화 속에 통찰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구조화를 안 하게 되면 혁신주의를 배우면서도 이 구조화를 안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도시화를 가르치는 거죠. 도시화해야 된다.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또 앞으로 배우게 될 역동성 이런 부분도 다 도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 그래서 도식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이런 식으로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게 뜨거운 태양이고 그리고 또 뜨거운 태양이 이것도 도식이 되어 들어가요. 악순환이 있고 거기에 가지가 있고 또 열매가 있고 가시가 있고 마음의 뿌리가 있고 이것도 다 도식이에요. 이런 식의 도식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도식을 만들어서 그러면 이 악순환의 유형을 또 도식화해보자 해가지고 그 도식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런 환자가 안 돼. 아니요. 아니요.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자. 김종철 목사님 뭐가 문제가 있어요? 아니요. 지금은 잘 보이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잘 보이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 부분에서 이런 악순환을 도식하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다 그런데 악순환의 종류를 만들려니까 이런 악순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런 악순환도 있고 그리고 종류대로 하나씩 만든 이런 악순환도 있고 이런 악순환의 종류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태양의 도식도 만들었고 그래서 이 뜨거운 태양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런 괴로움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 다음에 또 선순환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 다음에 결심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도식을 만든 것에 지금 문제진단법에서의 이것을 하는 게 문제진단법입니다 이것만 이 형론 생각해보면 이게 문제진단법이고 나머지도 다 도식을 만들어 놨으니까 도식에 따라서 이해하시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확정이 되는 거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사고를 도식으로 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회상당자가 뭐 이거 이 도식을 보기 싫어하면 안 보여줘도 돼요 막 들이밀고 막 이걸 봐야 됩니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할머니 혹은 어린이 그냥 자기 머릿속에 있으면 비행기 혹은 또 기장 혹은 배 선장 태도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걸 갈 거면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냥 선장만 알고 있으면 돼요 나머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목적 계획도다 하니까 배가 그냥 망망대해로 가는 것 같아도 해로를 따라서 RGPS로 해로를 따라 가고 있는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문제는 선장에 해로가 없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패닉이지 패닉 그 배에 탄 승객들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우리 선장은 우리 배는 어디로 갈지 방향성이 없다 그러면 이제 뱅뱅뱅 돌다가 망망대해서 다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자는 도식이 필요해요 피상담자는 도식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니까 상담을 배우는 사람은 이 도식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식에 따라서 이 사고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사고를 파악해서 그 사고를 변형을 시켜서 더 좋은 형식으로 그래서 이런 복잡한 형식들을 좀 더 유연한 형식으로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변화를 이룰 수가 있어서 이렇게 도식화된 전체적인 틀을 잘 정리된 엉망진창인 사고를 세계적인 사고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만 해요 그래서 당신의 세계는 이제 이거는 여기에 관한 저건 저게 관한 책 정리해주는 것처럼 신박한 정리 그런 프로그램을 보세요 여러 가지 되게 혼란스러웠던 물건들, 물품들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정리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 사고는 이런 사고, 저런 사고는 저런 사고 그래서 정리,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된 도식을 이렇게 된 완벽한 잘 짜여진 그런 도식에 맞춰서 정리를 하는 거죠 기준과 계획과 그다음에 거기에서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금 이제 순위문제를 했으니까 이렇게 잘 짜여진 약간은 좀 강조를 한거예요 우선순위도식을 생각하면 이렇게 정리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게 이렇게도 돼 있고 이렇게도 돼 있고 어느 게 더 커져 있고 또 어느 게 더 압도적이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이런 상태구나 되게 복잡한 상태구나 이거를 이렇게 잘 균형을 맞춰서 시간적 균형이든지 아니면 사고의 균형이든지 그래서 균형 잡힌 사고를 잘 이루게 돼서 그러한 결차에 맞춰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 그러면 이제 얘기가 잘 되네요 혹은 또 그렇게 하니까 그게 좋은 생각이 있네요 하면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사고의 변화 그리고 이런 식의 도식들을 하나하나씩 배워나가는 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순위비중 진단보형이고 그다음에 또 오늘 배우게 될 합의 진로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셔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머릿속에 잘 담아두시는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후니와 그 다음에 도식화의 의미를 잘 살펴보았구요 그 다음에 이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제들이 있어서 과제들도 함께 살펴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이 과정이 지금 현재 공개 프로그램이고 공개 프로그램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학생들이 다 들어와야 된다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온라인에 요정도 고임의 관사님 김정철 목사님 현장에 지금 김진희 집사님 와 계시거든요 김진희 집사님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적극한 거부하셔서 지금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지만 현장에는 김진희 집사님 오시고 나와 계시고 그래서 이제 요 프로그램 내용을 예전에는 세미나로 했다가 세미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걸 전제로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가 해서 이제 올해부터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냥 모르는 단계에서도 배울 수 있게 이렇게 했구요 그리고 지금 배우는 내용이 지금 수준이 좀 높기는 해요 커리큘럼상 우리 개론이나 원리나 역동평방법론을 안 해본 상태에서 지금 문제진단법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고 보니까 좀 어려운 내용이 있죠 그리고 또 들어봐도 어렵게 생각되실 수도 있어요 교식화를 한다는 등 혹은 또 그것이 뭐 이런 모습이 있다는 등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이게 좀 이해가 돼서 문제진단법이 이해가 돼서 이전에 개론이나 최소한 역동성 방법론에서 그런 도식이 사용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나면은 문제진단법에서 이제 확장 되는 거 알 수 있는데 이런 역동성의 그림이라든지 방법론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문제진단법 얘기를 듣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3학차도 되게 어려워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역사, 세션, 세션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는 상담사가 다 이런 성경, 음악, 미술, 놀이 이런 세션들을 다 진행할 수 있는 걸 가르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상담에서 필요해서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1학차만 공부하고 상담사 재격증을 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3급, 2급, 1급 뭐 이런 식으로 구별을 했는데 3급도 나가서 상담을 하려니 이게 여러 가지 문제들 상담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정도 배워가지고 상담을 시키려고 했더니 교회 순장 정도면 하겠는데 센터에서는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보낸 상담사가 어려움을 겪고 혹은 또 왜냐하면 센터 같은 경우는 별의별 문제 특히 이제 정신질환 문제도 막 나오고 그러니까 1학차만 배워가지고는 도저히 상당히 안 되고 그리고 그걸 또 저도 막 같이 지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서 다 해야 3급이에요 다 해야 이것만 해도 3급이었는데 이제는 다 해야 3급이 되어버렸어요 실제 난이도를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 상담사가 되려는 전반적인 목표가 있어서 3급 상담사를 목표로 할 때 이 내용들은 다 숙지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었어요 제가 상담대학원에서도 가르치고 있지만 상담대학원에서도 이렇게 많이 가르치고 있지는 않아서 우리가 좀 너무 심한가 이런 생각도 있어요 너무 많은 걸 배우게 하고 있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오시는 분들은 전부 파트타임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시고 대학원 정도 가야 한 학비가 막 3,400만 원 이렇게 되니까 풀타임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 학비가 30만 원 이렇게 되니까 파트타임으로 생각을 하고 근데 파트타임을 풀타임 교육을 시켜버리니까 풀타임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고민이 있습니다 상담사를 센터 상담사를 위해서 센터 상담사를 이게 그런 풀타임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건 대학원생들이나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파트타임에서 오신 분들을 풀타임으로 교육을 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우리도 지금 저도 지금 그런 부분의 진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간사님들이 지금 현재 상담하고 계신 상담사들하고 또 계속 의견 조율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지 여하튼 앞으로 또 다른 과정들이 생길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해 놓은 거는 들어오시는 분들이 파트타임을 생각하시던 어쨌든 우리는 3급 상담사로서 이걸 다 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키고 3급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2급 1급은 지금 현재 엄두도 못 내고 3급 하시는 분들도 헉헉 대고 있어서 이거 2급으로 올린다 1급 올려라 아직 아무도 정상적으로 2급 1급을 하시는 분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해 왔지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잘 진행을 잘못하는 건지 교육 과정에 어떤 허점이 있는 건지 이런 거는 하여튼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문제 진단법이 여기에 이렇게 해당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이 어렵기는 하지만 결국은 다 뭐랑 연결이 되냐면 이게 개론이랑도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개론이랑도 연결이 되고 원리랑도 연결이 되고 역동성도 연결이 되고 방법론도 연결이 되고 다 그 속에서 이런 문제 진단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 진단법 속에서 반대로 개론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원리도 볼 수 있고 역동성도 보이고 방법론도 보이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올라온 다음에는 아래로 내려다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도 마찬가지죠 이게 높은 곳이기 때문에 이 높은 곳에서 또 낮은 곳을 바라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과제로 이렇게 돌아가서 1학차 과제를 보면 이번에 우리 학생 진도표가 좀 업데이트 되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각각 별명 닉네임으로 표현이 됐고 또 시작일이 다 제각각이에요 작년에 시작하신 분 올해 시작하신 분 그러니까 이 진도는 그러니까 이 진도는 크게 그냥 개인적인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여기에 순위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늦게 시작했으니 당연히 순위가 낮은 거니까 그걸 가지고 좌절하거나 아니면 슬퍼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늦게 시작했으니까 빠르게 시작하신 분들이 그래서 이제 휘자기를 참고를 했으니까 그리고 또 꾸준히 진행하시는 게 중요하지 이게 너무 빨라도 혹은 너무 느려도 그냥 내 위치가 어디다 다른 분들은 어디 있고 또 내 위치가 어디다 이게 한 과목에 과제 4개랑 시험 한 번 하면 이게 완료거든요 5가 되면 완료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강의 듣고 과제 4개 시험 한 번 그러면 넘어가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문부신님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시작해서 꾸준히 영상 보고 일단 봐야 이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 영상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진행한 내용이라서 이렇게 진행해서 이렇게 왔으니까 나머지 분들도 조별로 나눠서 격려도 하고 그다음에 또 댓글도 달아주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혼자 이제 간사님이 체크만 해줘서 그래서 이렇게 쭉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냥 이게 총합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과제 시험 이걸 동일하게 했을 때 모두 얼마까지 했는지 그리고 대충 현재 들어온 사람들의 평균 지금 과제 평균 이게 졸업이 되면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삭제가 되는 그럼 이제 그 다음 평균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평균은 14니까 14를 기준으로 했을 때 뒤떨어지는 사람 흔차 차이를 보면 이만큼 부족함 이만큼 앞선 것이기도 하고 또 이만큼 부족한 것이기도 한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평균보다 앞섰다 혹은 평균보다 뒤떨어졌다 그다음에 그럴 때 순위 지금 이제 몇 번째 순위 1번이 되면 완료되면 이제 다음 학차로 넘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사람이 그다음 순위가 되고 그래서 졸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학기가 딱 있어서 몇 달 하면 넘어간다 이런 개념이야 자기가 해야 돼 어쨌든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2월에도 되고 1월에도 되고 5월에도 되고 빨리 해도 되고 늦게 해도 되고 다 되고니까 네 그런 걸 고려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학차도 있고 2학차도 또 동일하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과제에서의 내용들이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과 연결된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프로그램 커리큘럼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지금 문제 진단법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어 가정상담 가정상담을 듣고 난 다음에 소감하신 점 바라는 점 등등을 기록하셨는데 잘 해주셨고요 요런 내용과도 이게 연결이 돼요 가정상담과 문제 진단법 그래서 문제 진단법을 알고 또 가정상담을 보면 가정상담이 또 새롭게 보인다는 이렇게 계속 연적이 되니까 그 위에 올라가서 또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한번 듣고 끝나는 과목이야 사실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결국은 상담으로 지금 다른 사람이 이제 사고를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라서 길까지 배운 거를 계속 누적하면서 공부를 하셔야지 이걸 끝낸다 다 또 써먹을 얘기들이거든요 개론도 써먹을 얘기 또 진로상담 고통 대화법 이런 것도 다 써먹을 얘기 그래서 문제 진단법에서 예전에 했던 거를 자꾸만 이렇게 리마인드 하셔야만 그래야 이제 상담적인 상황에서 이런 사고를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도 이게 없애면 안 됩니다 보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생각할 때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순위 순위위험에서 가치의 의미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타인이 형성되고 또 자신의 발전 그 다음에 자신의 여가까지 그리고 이게 사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루에 하게 된다 라는 개념을 순위위에서 생각해봤는데 그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과제를 보니까 과제가 어떻게 보이느냐 한번 보세요 이제 네 번째 과제였죠 수랑님의 네 번째 과제 소감을 같이 하면 됩니다 가정상담 강의를 통해 지내 20년의 결혼생활 되돌아보고 전공을 볼 수 있도록 감사했습니다 가정을 창조하시 하나님의 목적 견고한 결혼의 아홉 가지 특성 연합하고 하나 되기 위해 비록의 사소통 보호가 친밀감을 촉진시키는 방법들 가정에 대한 성경적인 자녀 연합의 목적 10대 자녀를 둔 부모의 목표 등등 하나하나가 저에게 필요한 말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시작했던 결혼생활이었는데 결혼의 목적을 많이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이 체크가 되었고 남편과 자녀가 아니라 제 마음 제 자신이 먼저 마음의 변화를 받고 제 안의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의 은혜 안에서 성숙해질 때에 우리 부부가 부모가 자녀들이 회복되어 우리 가정 안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됨을 깨닫고 다시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비 부부를 위한 상담은 고 20대인 아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결혼을 가이드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아쉬운 점 바라는 점 자녀상담 강의가 상대적으로 짧아 아쉬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구체적인 예언과 함께 자녀상담 강의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해주셨고 또 이러한 이해가 이게 가정상담을 집어넣으니까 이게 또 말이 되는 가정상담은 완전히 다른 얘기로 진행되는게 아니라 가정상담의 그런 요소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정을 또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 관점으로 생각해 볼 때 어떤 것이 최우선적이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럴 때 각 가정에서 말하자면 이제 타인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부부에게서는 아내의 타인은 남편이고 말하자면 이제 상대자 상대자 자기가 상대하는 남편은 아내를 상대 아내는 남편은 그럼 이제 부부가 되는 그 다음에 부모는 자녀를 상대해야 돼 자녀는 또 부모를 상대해 예비 부부에서는 이제 여친 남친을 상대해야 되고 그럴 때 그런 의미를 생각해서 하나님 가인 그리고 자신 그리고 자신의 발전을 두 개로 나눠서 자신을 두 개로 나눠서 자신의 여가와 그 다음에 자신의 발전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타인 자신 그래서 이런 구도로 우선순위를 생각하고 해보다보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일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지 않고 이걸 우선순위로 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런 걸 모르게 되면 뒤죽박죽이 되는 그리고 뒤죽박죽이 된 모습이 우리가 상담속에서 보는 참 난감하다 이런 거죠 우리 최근에 뭐 부부 상담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형적이지 않은 일반 사회 속에서 부부 문제를 어떻게 조명하는가 보면은 진짜 난감해요 난감해 야 저 참 이게 복잡하다 왜냐하면 서로 원하는 게 있고 그 원하는 것이 충돌하기 시작하니까 남편 남편대로 또 아내는 아내대로 그리고 또 부모와 자녀의 부모 자녀대로 또 충돌하는 자녀의 어떤 원함이 있어서 말 안 듣는다든지 거부한다든지 또 부모는 또 그것을 억압한다든지 그런 많은 충돌들을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서 듣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도식을 짜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떤 식으로 바꿀 것인가 이게 너무너무 다른 신앙적으로 하는 것과 비신앙적으로 하는 것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되게 비싼한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느냐 아니면 세상으로 나아가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심리학적인 상담과 성경적인 상담에 큰 차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우리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봤던 심리이론을 쓴다 하더라도 이 심리이론을 가지고 통합주의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려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심리이론을 쓸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방향도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더 큰 심리학적으로 나아가려고 하게 되면 그러면 그건 하여튼 성경상담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어두움을 채워주셔서 그래서 변화를 이루게 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루게 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보았던 순이 문제랑도 잘 연결되는 것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순이를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해결이 되는 거지 순이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원함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목표라고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마치 되게 싸움을 붙이는 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을 이루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게 각자의 말하자면 이제 싸움을 부추킨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더 싸워라. 두 분 그 가지고 부족한데요.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또 이제 예를 들면 둘 사이를 중재해주면서 그래서 그 사람 함께 오셔서 중재해가지고 다시 싸워보십시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은 변호사도 나름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혼을 위해서 적절한 이혼과 헤어짐을 위해서 변호사의 역할이 있어서 얼마를 줄 것인가 얼마를 또 받을 것인가 또 어떤 권한을 주고 어떤 권한을 또 받을 것인가 그러면은 변호사가 해주는 일들은 이제 분쟁을 해결하는 그런 거죠. 그렇다고 물론 이제 그런 분쟁 상황에서 변호사들이 하는 일들이 아주 요긴한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할 때 적절히 이혼할 수 있게 그리고 또 이혼을 하려고 하고 또 이혼을 끝내려고 할 때 그때 이제 그것들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들을 해나가게 되는데 우리는 입장이 다른 거죠. 상담사는 그런 부분에서 잘 끊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원하는 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그런 그런 목표로 그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가정이 어떠해야 했고 그리고 남편으로 부르셨고 아내로 부르셨고 아버지로 어머니로 부르셨는데 근데 그 부르심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가 그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각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상담이 성경적인 상담이 되는 거죠. 성경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도 가인이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니 아우의 피가 땅에서 불을 짓는다. 그러니까 지키는 자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를 보호해줬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를 살렸어야 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요. 지키는 자도 아니니 얘가 죽여버리게 되고 죽여버리니 그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피소리를 들으면서 가인은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벨을 죽이고 그 아벨을 죽인 그 장소였던 땅에서 뭔가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얘기가 다른 거예요. 변호사들이 하는 거는 이제 헤어지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뭘 주고 뭘 받고 그러면서 이제 재산 분배와 그 다음에 또 양육권과 소유권과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해 주는 건데 이 상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남편으로서 못한 게 아내로서 못한 게 그래서 낳은 피가 그래서 부르짖는 게 그래서 얻게 되는 죄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의의가 뭔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게 하니까 그 다음엔 어 얘기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의미 있게 성경적으로 발전이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했던 어떤 부부 상담에서는 이제 부인이 이제 남편의 그런 어떤 구정과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 이제 아내의 어떤 그 역할 그 다음에 아내가 보여줬던 남편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문제를 이런 것들이 스스로 얘기를 하더라 자기가 그렇게 했노라 그러니까 남편은 돈만 벌어줘야 하고 내가 말만 들어야 하고 그리고 내가 아내로서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말하면서 제가 그런 부분을 잘못 생각했네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얘기해 준 거는 남편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된다. 남편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남편이 나의 반려자도 아니고 남편이 그렇다고 해서 이 가정의 어떤 책임자도 아니고 가정의 책임자는 아내인 나도 남편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서포트 해 줘야 되는 경제적인 혹은 또 뭔가 도덕적인 서포트 내 중심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결국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고 해서 그러면 성경적으로 다시 해보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내만 해보자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아 그러면 남편을 채워야 되고 남편이 그 위치에 있도록 하고 남편 남편이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달라진 그리고 그게 놀랍게 그전에는 남편이 막 아주 안 좋은 사람이고 그렇게 볼수록 남편은 또 나빠지네 남편은 아주 구제불능이고 조망이 없고 뭐가 문제고 그렇게 그렇게 보니까 더 나빠집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남편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사도 바올도 처음에는 아나니아가 볼 때는 아주 구제불능이었어요 이 사람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을까를 걱정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부르지 않으셨으니까 이제 그걸 생각해서 받아들이니까 또 잘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제 남편이 변하게 돼서 나중에는 아주 좋게 여러가지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내가 이 순위 문제에서도 그래서 요렇게 보면은 이거는 아 가정상담 얘기만인 줄 알았는데 그걸 이렇게 보면은 그게 우선순위 문제가 되는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결코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더 발전시키는 거 그 이면을 더 더 파헤치는 거 제일 처음에 표면적인 것만 본 거지 대론 원리 역동성 그 밑에 깔려있는 가정상담과 대학법과 그리고 그 밑에 깔려있는 문제 진단과 그 밑에 깔려있는 깔려있는 그 속에 있던 역사 이 상담이 어떻게 진행됐고 또 세대 세대 상담이 또 자녀상담과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 가정상담을 듣고 자녀 상대적으로 짧아서 아쉬웠는데 이게 또 기회가 있어요 어떻게 기회가 있냐면은 이 부분에서 부족했던 거를 또 여기서 또 보완을 해요 끝이 없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다보면 이제 놀이세션 같으면 자녀들에게 어떤 놀이를 해줘야 되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가 또 가족행사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이렇게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여기서 끝을 내려고 하면 안 되고 이게 다 이게 밑에 또 뭐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배워나가는 한에서는 이걸 이렇게 꾸준히 진행하시는 게 도움이 되시니 되세요 근데 음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쉽지 않거나 하게 되면은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 부분을 계속 반복을 해 드리는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프로그램이라는 개념으로 초반부에 설명했던 이런 간단한 내용들을 개론 그다음에 원리 역동성 방법론 이런 이런 것들이 가장 표면적인 이런 부분이니까 그 밑에는 또 뭐가 있고 그 밑에는 뭐가 있고 그 밑에는 뭐가 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 반복하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계속 돌린다 그래서 계속 개론을 하고 계속 원리를 가르치고 계속 역동성을 반복 계속 반복을 해서 올해의 반복 논 내년의 반복 논 후대의 반복 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했던 거죠 아니면은 이제 가정상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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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모아놨던 건데 이것도 좀 펼치면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 밑에 있는 거긴 한데 펼쳐보면 가정상담도 계속 반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을 이렇게 진행해서 그래서 어쨌든 끝이 나야 이걸 이제 다음에 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격을 가지고 이걸 이렇게 반복할 수 있으니까 그럴 사람을 찾는 거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근데 또 이제 가르치는 거는 배우는 거와는 또 달라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 하긴 하세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저도 역부족이 제가 가정상담을 계속 할 수는 없고 저는 이걸 다 할 줄 아니까 다른 걸 해야지 가정상담을 제가 계속 자녀상담만 계속 할 수는 없어서 그래서 지금도 문제진다고 하고 있잖아요 가정상담을 못하고 작년에 했으니까 근데 또 작년에 오신 분들은 했지만 또 올해 오신 분들은 또 작년 가정상담을 또 했지만 일단 들을 수가 없거나 아니면은 예전에 들은 거를 또 볼 수는 있지만 그걸 보기가 좀 어렵거나 프로그램 영상에서 예전 가정상담 보실 수도 있는데 그건 또 너무 지났다고 생각해서 옛날 거는 좀 보기 어려워하시거나 그러면 또 데리고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누군가 그걸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이전 거를 배운 사람이어야만 하는 거죠 요거 하나 배워서 요거를 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걸 말하자면 이걸 다 하고 나서 보면 이게 새롭게 보여요 그 깊이가 이게 다른 걸로 다 연결된다는 걸 알고서 하니까 이게 딱 가정상담 그 내용만 딱 전하는 것만 같은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그게 또 그런 게 아니라서 딱 요 과목을 당장 지금 배운 사람이 요거를 이제 다른 데서는 가르칠 수 있죠 다른데서 그걸 딱 배운 다음에 우리 매부가 아닌 다른 데서는 그걸 가르쳐볼 만한데 그래서 뭐 교회에서 내가 요걸 요거 배운 거를 내가 어딘가 다른데서 해보겠다 그게 처음 듣는 거니까 그게 가능해요 근데 이제 우리 안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은 질문도 많고 혹은 또 이런저런 고민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또 상담이 되고 꼭 견고한 결혼 얘기 나오면은 견고한 결혼이 안 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견고한 결혼이 안 되는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면 결국은 상담이 되고 그러니까 상담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야기가 있어야 부부감을 촉진시키는 방법 근데 안 된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의사소통이 필요한데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뭐 하라는 것만 가르쳤지 안 됐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이건 상담 얘기니까 그거는 더 깊은 거를 해야 되는 답변을 할 수 있는 답변을 안 한다면요 그냥 배우고 끝난다면요 할 부분만 하긴 하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들이 앞으로 지속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과목이라기 보다는 프로그램 왜냐면 과목은 한도 끝도 없어서 이거를 이제 프로그램으로 해서 진행을 할 때 요런 부분들을 또 잘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이제 우리가 보았던 이 순위가 단순히 그냥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거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게 되면 더 큰 도식을 갖게 되고 그리고 더 큰 관점을 갖게 된다 요거를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마제와 함께 우리 함께 얘기를 나눠봤고요 아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서 질문과 그 다음에 또 그런 소감이 어떤지 얘기 나누고 잠깐 쉬도록 하죠 김진희 집사님 그 마이크 대부분 한 말씀해 주세요 네 소리는 안 저기 모습을 안 나오니까 그 그 마이크 전원을 한번 켜보시겠어요 그 위로 올려보세요 네 소리로 네 소리로 네 그것이 많이 그런 교육본소리로 저에서 자랑을 빌릴 수 있는 마음으로 상상을 설치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진짜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만 하는 것이 계속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볼빈 과사님 잘 들으셨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소리는 잘 들리세요? 네, 잘 들었어요. 저도 굉장히 볼빈 과사님의 말씀처럼 그 시대의 의미가 길을 부러진다는 것 구체화의 의미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김종철 목사님도 한 말씀해 주시죠. 음총어를 해제하시고 말씀하셔야 돼요. 네,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잘 들립니다. 네,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네, 네. 네 너무 내가 수사한 이계로 강의를 너무 많이 못 들어서 이 의미가 안 되죠 시간을 내려놓고 강의를 좀 들여야겠다 시간을 다고 또 과거님도 이걸 좀 해야 되니까 요즘은 어디에 못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도 인사법도 연동해서 다 지금의 개념과 성경적 상당한 것만 다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익을 유익하다가 다해서 거짓아들인 것을 꾸준히 해야 하는 것들만 꾸준히 됐다라고 끝난 때가 아니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되는 것이 상당하자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교수님이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 이게 긍정적으로 이런 현지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현지가 생깁니다 그게 약간 과정이 있다는 의미죠 혼자서는 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같이 이걸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거기에 내가 좀 뒤처졌구나 또 같이 가야 되겠구나 또 빨리 가야 되겠구나 하다 보면 제가 제일 앞서 있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냥 앞서는 다 다음으로 넘어가다 보면은 어느새 이제 목사님이 제일 앞서 1위가 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야만 또 다음으로 넘어가던데 그러니까 이런 과정 자체가 일반 모든 목회자 혹은 평신도 혹은 또 관심 있는 학생 혹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잘 따라와서 그래서 상담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그리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지혜를 쌓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김진희 입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애초에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배워나가는 것이 결국은 이전에 내가 이 이면에 뭐가 있을까 생각했던 부분들을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돼요 예전에 우리 성인상담 공부하면서 이제 소감 중에 의미 있었던 소감이 뭐였는가 하면 자기가 고민했던 부분에 대한 어떤 답을 알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다 이런 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답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 경력, 경처, 공간, 동일시 이런 걸로는 답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그렇게 이제 표면에서 한다는 그런 의미지 그걸로 그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왜 그런 어려움이 있는지를 이렇게 그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그런 게 들어가 봐야만 알지 들어가는 원리가 없으면 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이게 그 밑으로 어떻게 들어간다든지 개념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성경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안전하고 만약에 비성경적이었으면 그걸 이제 뒤틀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게 되게 위험해요 성경상담에서 성경적이었기 때문에 이게 안전한 거고 이게 비성경적인 요소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되게 위협해져요 제가 그런 것들을 아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럴 바에는 빨리 그러니까 이게 너무 깊게 들어가면 이게 바닷속도 너무 깊게 들어가면 장수병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너무 이걸 이게 심취하게 되고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 개인적으로 되게 탈선하는 그런 좀 위험하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그걸 계속 유지하면은 그럼 괜찮아요 그럼 교만해지자 교만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그런 부분에서 성기를 간상으로 독대 그런 거지 이게 이제 교만의 요소가 됩니다 선사와 사탄도 한 끗 차이에요 한 끗 차이 사탄이 왜 사탄이 되느냐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사탄이에요 자기 생각 이거를 내가 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거기서 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고 생각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그게 이제 사탄이 되는 거죠 사탄으로서 끊임없이 선악과를 따 먹게 만든다든지 혹은 죄를 저지르게 한다든지 혹은 또 악을 자행하게 한다든지 한 끗 차이 위험하고 또 무섭고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아니라면 이렇게 이렇게 깊게 들어가서 그래서 이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이렇게 알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를 이전과는 좀 더 다르게 해보시면은 이전에 그냥 표면에서만 했던 그런 단순한 수준에서 더 깊은 수준으로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정신질환을 다 대응하거든요 그게 다 쌓여서 정신질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훌륭한 상담자로서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은 우리 그 다음 순위도형 다음에 있는 합의 합의 도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전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